인천시가 올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1만 6천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0여 개의 피부 미용 관련 병원이 밀집한 남동구 구월동의 의료 특화 거리 조성을 추진합니다. 또 다문화 여성을 의료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외국인 환자 치료 후 90일 동안 1대1로 관리해주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2016년보다 12.2% 늘었습니다.